오늘 여러분과 윤석열 공약위키를 공개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윤석열 공약위키는 저희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시해드린 공약을 쉽게 확인하고 또 국민 여러분이 공약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위 쌍방형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입니다. 이 공약위키는 제가 지향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시작입니다. 윤석열 공약위키는 저희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 뛰고 있는 선대위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침조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. 양침조로 그대로 가면 되네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전역 제작진이 천공수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